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우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줄로조선센터 센터장 박에스도입니다 우리 조우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성경 속 부모 이야기 자녀교육 열전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부모님들이 등장하시죠 또 많은 자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양육을 하고 또 저런 부모님들은 저렇게 양육을 하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혈연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 자녀의 모습들이 사실 성경 속에서는 더 많이 드러납니다 사도들과 또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임 속에서 보이는 형제들과의 영적 부모 자녀 관계가 설정되는 것들이 성경 속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도 살펴볼 부모들도 그런 맥락에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육적인 자녀교육 영적인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를 한번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들 떠오르시잖아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다윗왕, 솔로몬 왕, 그 유대 왕들 중에 왜 이 두 사람만 우리는 이렇게 기억이 잘 날까 초대 왕이라서 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가 많잖아요 다윗왕과 솔로몬 왕은 스토리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스토리가 많을 때 선한 스토리가 많다 악한 스토리가 많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기억을 잘하냐 못하느냐 이렇게 또 영향을 주는데요 아합왕 같은 경우는 악한 스토리가 많은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잘 남아요 그런데 다윗왕과 솔로몬 왕은 선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의 약점으로 또 실수하는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몸부림쳤던 왕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 두 왕이 보여주고 있어서도 그럴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고 또 본인이 직접 실행한 이 두 왕들 이 부자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왕이 솔로몬을 어떻게 자녀 교육으로 또 어떤 식으로 양육으로 솔로몬 왕을 길러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이 시대의 왕의 개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 왕을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길인데 왜 사람의 통치를 받고자 했을까요? 시선을 놓쳐서입니다 정체성을 놓쳐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중에 있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완벽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세우기에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긴 하는데 그 왕이 너의 자녀들을 데려가고 너에게 가중한 노역을 시킬 것이다 전쟁에도 끌고 가고 힘든 일도 시킬 거고 그래도 좋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주셨어요 그 청을 물론 하나님의 큰 흐름 안에서 본다면 큰 계획 안에서 본다면 있어야 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워놓고도 마음 아파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에게 하나님도 큰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합니다만요 그런데 이 다윗은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었어요 2세의 아들, 막내 아들이었는데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재벌진 막내 아들 이런 수준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요셉처럼 채색옷을 입혀주는 그런 아들도 아니었어요 형들을 대신해서 들에 나가서 양치는 단순한 양치기였고요 사무엘이 사울에 이어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아 나섰을 때도 아버지 2세가 다윗을 챙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2세는 다윗을 좀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더 그 위에 아들들을 훌륭하게 보았던 거죠 다윗은 어리기도 했겠지만 아버지에게 그렇게 존중받는 아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떤가요?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굉장한 아들이에요 왜 굉장한가? 자신의 수치와 치욕을 겪은 후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아 장군, 그 용맹스럽고 충성된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강탈했죠 말 그대로 뺏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데려가셨습니다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윗을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의 그렇게 처음 낳은 아들을 데려가신 것은 다윗 왕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왕이 솔로몬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솔로몬에게도 종종 사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다윗에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울 수 없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겪었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평안하게 왕위를 계승받아서 또 이스라엘을 강건한 국가로 세워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자랐고 솔로몬은 다윗에게 좀 각별한 아들이었어요 이 두 왕은 성향도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다윗 왕은 다재다능한 복합형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은 창조형 그러니까 예술적인 감각도 좋고 또 음악이면 음악, 미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좀 타고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복합형하고 창조형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자녀들, 선생님들, 동료, 지인들 중에서도 복합형인 것 같아 하면 창조형이고 창조형인가 봐 하면 복합형인 경우가 있어요 둘은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이 있다면 복합형은 정말 재주가 많아요 팔방미인이에요 손만 대면 얼추 다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런데 뭐 하나 완벽하게 이거야 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냥 대충 다 잘해요 하나만 딱 전문가야 하기엔 좀 어려울 정도로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창조형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는데요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둘이 비슷하게 보이는가 바로 창조형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서 복합형 같은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창조형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엔 끈기가 없어요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다가 말아요 그런데 복합형도 끈기가 좀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관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재능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실증 나면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다가 실증 나면 이거 하고 싶고 또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이러는데 창조형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아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면에 창조형은 본인이 좋아하는 게 생기면 굉장한 몰입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좀 탁월해요 감정 기복도 좀 있고요 예술가적인 면이 있어서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복합형도 아이디어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둘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조형이 보이는 아이디어는 복합형이 보이는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굉장히 역발상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복합형은 융통성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창조형은 여지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열한기상 2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솔로몬의 성향과 달란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지혜대로 행하라 네 아이디어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열한기상 2장 12절 말씀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네 다윗이 유언한 대로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성향대로 창조형 성향의 그 독특하고 기발한 그 아이디어와 지혜대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당시 통치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강국이었냐면요 주변 각국의 도시국가들에서 다 와서 성전 지을 때 도와주고 솔로몬 왕궁 지을 때 도와주고 조공과 선물이 말도 못했어요 오죽하면 시바의 여왕 그 먼 곳에서 솔로몬 보겠다고 왔겠습니까 당신의 지혜의 소문이 세상에 편만하여서 내가 좀 한번 확인하러 온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왕이라고 온 각처에 전 세계의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솔로몬의 아이디어 이 창조형적인 요소가 탁월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우리 솔로몬의 재판 아이디어가 얼마나 탁월한 창조형만이 보일 수 있는 그 아이디어의 끝판왕이 솔로몬 왕의 재판 아이가 한 명인데 그 아이 하나의 어머니가 둘이에요 이 두 어머니가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우기는 그 상황에서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자르게 하라는 그 명 정말 이건 누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할 너무나 기발한 이런 역발상적인 아이디어 이런 지혜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창조형 솔로몬이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둘로 쪼개지는 상황을 두고 보겠어요 바로 바로 득달같이 아이 살려주세요 제가 아이 포기할게요 했던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라는 것 생모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한 거죠 다위당의 유언대로 내 지혜대로 행하여 맞습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 그 아이디어대로 행하여서 그런 훌륭한 재판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창조형적인 긍정성향 그러니까 지혜 아이디어 또 미적인 감각 이런 걸 발휘해서 성전도 아름답게 짓고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시 전도서 이런 책도 많이 남겼지만요 이후에 이 창조형의 부정성향이 나타나요 창조형은 워낙에 미적 감각과 예술적인 감각이 높고 많기 때문에 예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인을 많이 두었죠 이방 여인을 물론 정략 결혼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점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여자를 왕 영비를 삼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좀 미적 감각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위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는 못했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가 아무리 신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잘 양육했다 하더라도 끝에 가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자녀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을 폄하하거나 그러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좀 아쉽다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하겠지요 우리 자녀가 그런 솔로몬과 같은 어떤 성향 안에서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약점을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겠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 부모로서 영적 리더로서 이끌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 중에도 성향에 있어서 강점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약한 점은 좀 내려놓고 없앨 건 없애면서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성경 기반한 자녀 교육의 근본이고 열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부모 자녀 관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모세와 요호수아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모세와 요호수아 믿음의 자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리더와 팔로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의 부모 자녀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요호수아가 모세를 따랐어요 물론 영적인 멘토로서 리더로서 따른 것도 있겠지만 아마 영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따랐을 겁니다 물론 요호수아가 모세와 현황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아버지 친아들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런 영의 부자지간으로 또 더 좁게는 리더와 팔로워로서 신앙 안에서 서로 좋은 점을 나누고 교류하고 배우는 그런 관계였다고 봅니다 요호수아는 모세의 부재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모세 없이?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요호수아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호수아에게 그 누구에게보다 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해주셨고 강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요호수아에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뿐만 아니라 모세하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하고도 그럴 거야 라고 모세를 언급했던 것은 아마도 요호수아가 모세를 굉장히 의지하고 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볼게요 내 교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은 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최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기 신명기에서 이 말씀은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주는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혀서 최소 위에 단비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교훈이 좋았으면 본인 스스로도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줄 거야 라는 어떤 사명감도 엿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민숙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민숙이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우 이거 전쟁이 안 되겠어요 우리 이거 갖다 다 죽어요 라고 아주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여호수와는 갈렙과 함께 무슨 말씀이에요 이네들 다 우리 먹이에요 우리 밥이에요 이네들에게는 진짜 신 여호와가 없어요 다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기가 먼저 했어요 스스로 그런데 모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이 부분에서 모세는 여호수와에게 정말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래서 모세가 없는 나 괜찮을까 여기서 우리 여호수와가 잠깐 하나님을 놓친 거죠 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우린 두렵지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했던 여호수와 모세가 없다고 하니까 두려워졌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선이 잠깐 흔들렸죠 그래서 다시 시선을 잡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함께 있었던 하나님 여호수와가 또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세는 교육형 여호수와는 진치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비같은 교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훌륭한 교훈은 없어 라고 확신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교육형 성향 자체가 자신에게 지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전달하는 지식 최고야 쉽게 잘 전달해 줄게 잘 받아서 잘 자라렴 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어요 진치형은 말 그대로 진치적입니다 겁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 다 밥이야 다 없애 괜찮아 이겨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여호수와가 잠깐 흔들렸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와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가나한 정복을 잘 수행해 냅니다 교육형이었던 아버지가 떠난 자리가 두려웠던 여호수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의지하고 또 믿고 따르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관계를 하나를 또 살펴볼 텐데요 이번엔 여성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군지휘관 바락입니다 언뜻 보면 군지휘관이니까 바락이 선지자 여성인데 드보라를 끌고 가는 입장으로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반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 여선지자 저와 같이 여자 목사님인 거죠 이 상황에서 사사기 4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이야기는 군지휘관 장군 바락 장군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가면 내가 저 전쟁터 가고 안 가면 안 갈래요 무서워요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장군님이 이게 할 말이십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그 정도로 선지자 드보라를 의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비상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영의 눈으로 본다면 여선지자의 영권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선지자 나랑 같이 가서 전쟁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드보라는 진취형이에요 그 혼자 가서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괜찮아 혼자 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바락은 규범형 그래도 선지자가 가셔야지 그래도 법이 그게 아니지 않을까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도 영적인 권위자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바락은 진취형인 드보라를 좀 더 의지했습니다 성향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진취형은 리더 어떤 단체나 모임을 끌고 가는 수장 역할을 잘하는 성향이고 또 그런 성향이 잘 맞고 본인도 좋아해요 하지만 규범형은 그보다는 규칙 안에서 규율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드보라가 진취형 규범형을 같이 갖고 있었다면 조용히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큰 목회를 하실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많고 어디든지 가고 선교지 어려운 지역 찾아다니고 이런 목회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바락에게 진취형이 더 많고 규범형이 뒤에 있었다면 선지자님 제가 가서 다 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드보라와 바락은 서로 의지하면서 또 드보라는 바락이 이길 것이라는 걸 믿었고 바락은 선지자 드보라가 나랑 같이 간다면 나와 같이 가주신다면 전쟁을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바락의 성향이나 이런 걸 존중하지 않았다면 아니 어디 장군님이 여기 와서 할 소리입니까 야단쳐서 돌려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청을 들어준 것은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볼 때 육의 자녀이든 영의 자녀이든 그 성향, 그 자녀의 성향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자녀 그 성향에 맞도록 교육하는 것 이것이 자녀교육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